아 잘 찍히고 있나? 이거 방송 켜진 거 맞죠? 와 진짜 실시간 댓글이네요 모두 안녕 여러분의 비타민 유은결 첫 워너비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와 박수 정말? 그동안 절 기다린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구요? 저 지금 되게 행복해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? 저 봐서 기쁜 거 맞죠? 실은 더 일찍 라이브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전문가랑 계획을 짜느라고 늦어졌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름하여 슈퍼 인플루언서 프로젝트 어 뭐야? 왜 이렇게 물음표만 가득해요?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슈퍼 사이즈가 되기 위한 계획이라고요 챌린지를 위한 팔로워도 모으고 우리 팀의 매력도 더 어필하고 완전 일석이조 아무도 워너비 라이브를 시작해주세요 굉장히 Normal 업로드됩니다 면일이 다양용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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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고마워요 아까 얘기한 전문가는 바로바로 이 집 집주인이죠 우리 팀의 리더랄까 멋지고 똑똑하고 다정하고 말도 잘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귀여워 다정한 사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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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둘 셋 둘 셋 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학 문제? 누구야 이거? 약간 취향 이상하신 것 같은데? 뭐야?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달라고? 왜요? 여러분 저 혼자로는 부족해요? 그래도... 응? 상담이 버겁다고? 내가? 잠깐만!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? 그 말은 반칙이지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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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이상은 추측하지 마세요 답범 아 아무튼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게스트 데려올게요 네네네 연애상담 그거 하기로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모두 안녕 사랑합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랑합니다